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내가 당나이기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왜 이렇게 그 본인의 그런 고집을 많이 이렇게 감독님한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읽고 나가세요? 아 제가 그랬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당나이기 봤어요? 못 봤죠 프로그램. 같이 출연하는데. 아 그래요?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 아 재밌더라고요. 아 무슨 말인지 이제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 근데 재밌던데 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나마 타이거 제이키 씨가 계속 그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독님이 아 네 막 이렇게 따라가 주시고 그런 장면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미래가 되게 너무 아직도 쑥스러움이 많고 부끄러워해요. 그럼 뭐 이런 모습 좀 잡아달라고 그러고 저런 모습도. 특히 비디오 찍을 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찍는 걸 되게 아직도 너무 울렁증이 심해서 그리고 감독님도 윤미래 팬이래서 말씀을 잘 못 하시는데 제가 이제 좀 중간에서 분위기 좀 만들고 다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다가 방송에는 그렇게만 나왔더라고요. 어때요? 예능 이제 요즘에 하는데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굉장히 즐겁고요. 근데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플랫폼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드려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데요 나는? 나는 이게 사실 어디에도 못 보는 예능이잖아요. 타인크 제이킹의 모습을. 근데 그 부담감은 아직은 저희들이 익숙치 못하니까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더 재밌는 걸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에 가끔 저희들이 본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막 더 까보는데 사실 뭐 두 분은 무대에만 있어도 정말 멋있고 즐겁고 그런데 사실 그 두 분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저는 가끔 느끼는 건 이 친구들 참 어떤 재미로 살아갈까? 아니 그냥 되게 좀 말도 말수도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막 두 분이 같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는데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